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중개사 부파인의 정리 제31강 개공행정처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아주 어렵지만 해마다 시험에 꼭 나오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여러분 반복하셔야 할 겁니다. 일단 개공행정처분은 세 가지죠. 절등치, 임등치, 업무정지이고 사유는 다 외우셔야 되죠. 절등치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에 지나갈 때 빠라바라바라밤 들어봤나요? 빠라바라바라밤 그렇게 부, 등소배양결정망, 부, 등소배양결정망, 마지막 이의없다시앱이 있습니다. 부가 부정하게 등록받은 거죠. 부정 앞에 항상 거짓이 있어요. 등은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등등록, 이중소속, 부는 중개보존을 고용할 때 개공, 소공, 합한수 5배 초과해서 고용한 겁니다. 양이 등록 중 양도되어 양도 앞에 항상 성명을 사용하겠다 나와요. 개공이 결격에 당되는 거죠. 개공이 결격이거나 또는 법인의 임원사원이 결격인 겁니다. 정은 정지입니다. 정지가 두 개예요. 자격정지 받은 소공에게 일시킨 자나 절등치, 개공 자기가 업무정지기간에 일하면 절등치고, 사망이상, 사망이상.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음 받고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절등치입니다. 임등치는 무협지입니다. 무협지 제목이 증직상투, 증직상투 무협지 제목 같죠? 항상 뒤에 꾸당이 따라 나와요. 무협지가 꾸며낸 단편이고, 출판사가 매알출판사에, 매알출판사에, 무협지 날아다니죠? 손전거, 손자전거, 미겸유, 겸유할 필요 없다. 날아다니입니다. 이 무협지가 2년 이내 2회 이상 시장을 독점했고, 1년 이내 3호까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매알초판, 정지상투 구호단 금지행이죠? 금지행위는 임등치고, 사가 이중사무소 설치, 천막 등 임시시설물 설치입니다. 소는 중개업무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 즉 보증 설정 안 한 거죠? 전진 전속중개에서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는데 공개한 겁니다. 거가 거래계약서 거짓계제나 이중계약서, 등록기준 미달, 법인위 겸업지안 이반입니다. 휴는 정당사 휴업 시 6개월 초과 휴업이죠? 다음 독점규제법으로 2년에 2회 이상 처음 받은 겁니다.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과태료 사유가 발생하면 임등치입니다. 그러니까 2업 대하시면 3지나우시에요. 업무정지 세 번째 절등치, 그리고 3업과 3지가 다릅니다. 다음 임등치에 당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을 수 있죠? 그때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다. 업무정지는 임등치고, 임등쳐먹고, 임의 명령을 위반한 아주 독한 사람, 독인은 카만히 낫으면 안되죠? 임의 명령을 위반했잖아요? 카만히 낫으면 안되요. 그놈한테 결정통을 날리 서서서. 마지막 2업과 다시 과가 있습니다. 임등치 안 할 때 업무정지합니다. 지도감독상 명령 위반, 이게 그밖에 2법 위반. 중개사법 위반이 있는데 제재규정 없으면 업무정지입니다. 독종규제법으로 한 번 처분 받은 경우, 여긴 독종규제법으로 2년에 2회 이상입니다. 인장위반, 이 결은, 자, 이 결은 달라요. 이 결은 절등치라 사유가 세죠? 계공이 결격이거나 임원사원이 결격. 이 결은 결격사회자를 고용인으로 고용한 겁니다. 다음 총통은, 이건 부동산거래정보망 위반입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거짓공개, 중개환송 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 달리 서서서가 다 서류예요. 거래계약서 보존하거나 서명하다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거나 서명하다는 거, 확인설명서 서명하거나 보존하는 거 다 서류, 서류입니다. 다음 1년에 2회의 사항, 업무정리처분 받고, 과태료처분 받고, 또 다시 과태료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우셔야 돼요. 다음 계공은 없이삼, 없이살아요. 이게 업무정지만 시효가 있고, 3년입니다. 다른 건 3년 지나도 할 수 있어요. 저기 이때 업무정리사유 발생했거든요. 인장위반에서 업무정리사유 발생해서요. 안 되길 켜면 되는데, 3년 지나서 적발됐네요. 그럼 3년 지나면 업무정리하지 않습니다. 여기 없이삼. 다른 건 3년 후에 다 당해요. 자격취소사유가 3년 후에 적발되면 받습니다. 등록취소사유가 3년 후에 적발되면 받습니다. 업무정지만 3년 후에 안 받아요. 이렇게 없이삼. 업무정지만 시효가 3년. 그럼 이건 폐업한 적 없죠? 폐업한 적 없어요. 그래서 폐업전 계공지 승계와 다릅니다. 자 그러면 파인안전을 보시면 절등지과 1억의 굵은 것이 부 등소보완 결정망 정의 2개라고 했죠? 1년 이내 2업다시업이 있습니다. 임등치 모협제여 제목의 증지상속구단 매알초판사임 손정거 미교음휴 2년의 이상 시향을 독점했고 3업과 다시업가가 있습니다. 업무정리는 임등치고 임의 명령을 위반한 독한 사람 독인은 결정통을 날리 서서서서서서 마지막에 2업과 다시과가 있습니다. 사유 꼭 외우세요. 그 다음 폐업전 계공지 승계가 있는데 이건 폐업한 겁니다. 아까 없이삼과 달라요. 없이삼은 폐업한 적 없어요. 계공 법인의 대표 포함해서 폐업신고 했네요. 그리고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원 갈 때 폐업전 계공 대표자 지위를 승계합니다. 두 개를 나누는데 제목을 열어보세요. 행정처분 처분 효과 승계란 행정처분을 했으니까 효과가 승계되죠. 이것은 행정처분을 받고 폐업 후 재등록 재등록입니다. 그 다음 위반행위 승계란 위반행위 했는데 행정처분은 안 받은 거죠. 그래서 행위가 승계된 겁니다. 행정처분을 안 받고 폐업 후 재등록 하는 겁니다. 행정처분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 지위를 승계된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 하나죠. 아주 쉽게 딱 세 줄을 해결합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행정처분 효과 승계에서 행정처분을 받고 폐업했었는데 아까 1년 이내에 절등지 2업 다시 입등지 3업 다시 업무 정지 2업 다시 가고 있는데 이 3개 규정 1년 이내죠. 1년 이내에 이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만든 게 행정처분 밖고 폐업입니다. 이 중에 저는 2업 다시 업을 예를 들어볼게요. 2업 다시 업 네 절등지가 1년 이내 2업 다시 업이었죠. 이때 업무 정지 받았어요. 업무 정지 또 받았습니다. 그럼 2업이니까 업무 정지 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절등지 당할까 봐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조용히 재등록이에요. 그럼 재등록하면 자 업무 정지 처분일부터 1년 이내는 승계돼요. 1년 이내 다 승계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받은 건 승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폐업일이 기준이 아니라 각각 처분일부터 1년 내인가 처분일부터 1년 내인가 각각 판단합니다. 그럼 1년 이내 그 2업을 달고 세뇌하죠. 그리고 다시 1년 이내에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2업 다시 1업이라 업무 정지 질고 취소해 버립니다. 이처럼 아까 이 규정 1년 이내죠. 이거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행정처분 효과 승계를 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각각 처분일부터 1년 1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일 끝에 지문 보세요. 이 지문 제일 끝에 항상 승계된다 또는 할 수 있다 라고 끝나요. 할 수 없다. 그럼 승계된다니까 1년 있죠. 앞에 처분일 처분일이에요. 처분일 1년간 승계된다. 1년 지나면 승계되지 않는다. 얘기죠. X가 됩니다. 폐업일 X 여긴 각각 처분일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유반행위 승계는 행정처분 안 받고 폐업입니다. 이때 이중 소속하면 절등치 사유인데 안 들키면 되죠. 집에 갔더니 청문고지에서 날라왔네요. 들켰죠. A라 폐업을 했다. 그럼 절등치 안 받고 폐업이었죠. 한 2년 후에 슬급원일 재등록하면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신고 전 위반행위를 사유로 이때 행정처분 등록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절등치가 해야 되죠. 그런데 등록 취소 당하면 결격기간이 등차스 3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3년간 일을 못하게 하는 건데 자진에서 2년 폐업했죠. 따라서 이때 결격기간은 3년에서 폐업기간을 뺀 기간입니다. 그럼 2년 폐업했으니까 3-2는 1 해서 앞으로 1년 결격입니다. 만약 1년 폐업했다면 앞으로 몇 년 결격이죠. 2년 결격이죠. 3년 폐업했다면 3년 3-3은 0이라 그때는 등록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폐업전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때 인장 위반에서 업무 정의 사유예요. 안 받고 폐업했습니다. 6개월에 재등록하면 재등록한 개공에게 폐업전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업무 정지 할 수 있습니다. 폐업기간은 1년을 초과하면 업무 정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등록 취소는 폐업기간이 3년 초과 할 수 없고 업무 정지는 1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행정처분을 받은 적 없으니까 처분이 아니라 폐업기간이 기준입니다. 헷갈리죠. 이제 한방에 딱 3줄로 정리합니다. 자료 보시면 먼저 업무 정의 처분 시효 제도는 폐업한 적 없는 겁니다. 그럼 업무 정의 처분은 업무 정의 해당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다. 5시 3 5시 3 여기는 이제 폐업한 겁니다. 그럼 폐업했을 때 잘 보세요. 이 하나 둘 샌대기가 있는데 제일 끝에 보시면 이렇게 승계된다나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끝난 게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또는 할 수 없다 없다 여기는 다 밑에는 할 수 있다 없다 행정처분 안 받고 폐업일 때 할 수 있다 없다 승계된다 승계되지 않는다는 행정처분 받고 폐업입니다. 그럼 승계된다 끝나면 처분일부터 1년간 생계되요. 그래서 폐업신고 전 계곡인에서 행한 업무 정지나 과태료 처분 효과는 폐업일 X 처분했으니까 처분일부터 1년간 생계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로 끝나죠. 원칙적으로는 재등록 계곡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 등록지소나 업무 정지사회에 해당한 행위에 대한 행정할 수 있는데 폐업기관에 3년을 초과하면 아까 폐업정지사회로 등록시설할 수 없다 폐업기관 1년을 초과하면 업무 정리할 수 없다 입니다. 이렇게 있다 없다로 끝나면 여기는 그럼 잘 보세요 부부끼리 게임합니다. 게임 게임인데 와이프 처가 이겼어요. 처 1승 처가 1승 했다 1승 게임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승부 용남모드 그래서 여기 한 번 무승부 없다 3등 없다 1등 1등 해야지 다시 게임 합니다. 처 1승 1무 무승부 없어요. 안 돼 무승부 안 돼 3등 안 돼 3등 안 돼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다시 처 1승 1무 없다 3등 없다 입니다. 처 1승 1무 없다 3등 없다 승계된다 승계된다 라고 끝나면 처분일 처분일 1년 1년 승계된다 1년 지나면 승계되지 않아요. 할 수 있다 없다는 폐역기간 1년 초과하면 업무 정지 할 수 없다 폐역기간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할 수 없다 다시 3줄로 끝나죠 게임 합니다. 처 1승 1무 없다 3등 없다 무승부 안 돼 3등 안 돼 다시 3줄 처 1승 1무 없다 3등 없다 3질로 싹 끝납니다 바로 문제 확인하는데 법령서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로 물어봤죠 오른 겁니다 끝부분이 승계한다 승계된다 할 수 있다 없다 4번은 약간 다른 거고 승계된다 끝나거든요 1번 폐역신고한 개공의 중개사무소 다른 개공 다른 개공이 중개사무소 등록하면 승계되지 않겠죠 똑같은 개공 해야지 이런 출제자가 미쳤죠 이런 문제 어떻게 합니까 출제자가 미쳤어요 2번은 제일 끝에 승계해야 된다 끝납니까 첫 1승 이에요 앞에 1년 보이죠 1년 첫 1승 이니까 1년 보여 앞에 처분일 처분일 인데 말이 길죠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달 다 틀렸죠 처분일 1년 첫 1승 승계된다 3번은 이게 할 수 있다 없다 요 그럼 앞에 업무증리가 등록체소가 업무정지죠 그럼 일무없다 일무없다 폐업기간이 6개월이죠 6개월이죠 그러면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할 때 업무정지 없다 하는거죠 고려한다 1번 4번 엉뚱한 제목 지워요 2번 3번 5번을 꼭 비교하세요 5번은 제일 끝에 승계된다 그럼 첫 1승 첫 1승 폐업신고가 중요하고 처분일 처분일 22년 4월 1일 이죠 그리고 언제 재등록 했죠 23년 3월 1일 그럼 승계된다 맞았죠 첫 1승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된다 그래서 다시 2번 3번 5번을 정확히 복수하세요 1번 4번 엑스 이렇게 승계된다 끝나면 첫 1승 5번도 승계된다 처분일 1년간 승계된다 3번처럼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일무 없다 등록 취소는 3등 없다 하시면 바로 풀립니다 세 지문 잘 비교하세요 그럼 시험장에서 바로 마칠 수 있습니다 중개사 파이널 논의는 A4 총 58페이지 분량으로 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법령 실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이 58페이지 분량으로 충분히 95조에서 마칠 수 있습니다 이 파이널 논의는 PDF 파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이럼 이메일로 전송해드립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 상을 잘 참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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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